좋아요, 구독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요. 데이터 솔루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7700원요. 7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20%요.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그래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9% 정도 넘게 올라서요. 6160원까지 그래도 올라서면서 좋게 거래를 마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7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보유한 지가 좀 돼가지고 그걸 좀 매도하고 싶은데 어느 순에서 해야 될지 네, 지금 보유한 지 꽤 되셔서 빨리 좀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어느 구간에서 바로 탈출하는 것이 좋을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우리 데이터 솔루션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카카오가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그에 대한 반사익주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사실 코로나가 퍼지면 안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수혜를 얻게 되는 조금 부정적인 사태에 대한 반사익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우리 그런 반사익에 대한 테마주의 형태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청자님이 매도 타이밍을 줬을 때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슈로 가는 종목이고 테마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급이 거리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다가 거리량이 감소하면 고가에서 차익실현이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거리대금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나왔다가 고가에서 차익실현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또 낙폭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역대급의 거리대금이 터졌습니다. 뭐 주말 동안 카카오톡 마비되고 하면서 이번 주 거의 증시에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에 데이터 솔루션이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거리대금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번 주 목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수급이 계속 붙는다. 그리고 이 종목이 돈을 써서 가격대를 끌어올렸던 우리 미트로의 지지선 5,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거리대금을 계속해서 수발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직전의 고가 라인 7,700원에서 9,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가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거리대금이 줄어든다. 거래량이 지금 거리대금이 터졌는데 2호의 수급이 없이 거래량이 그냥 그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세가 반짝 나왔다가 그 2호의 차익 실현이 크게 조정받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데이터 솔루션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별 거리대금 기준으로 기존에 4만 주, 10만 주, 20만 주 거리되던 주가가 지금은 1,700만 주, 1,900만 주 대량의 거리대금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유통 발행 주식수를 보니까 총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550만 주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550만 주의 거래량을 4바퀴를 돌렸고요. 어제는 3바퀴를 돌렸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전이 걸린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익 직전의 물량을 소화하고 오버시팅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이 고가의 물량을 한 번 더 떠넘기기 위한 한 번의 주가 부양이 지금의 관점에서는 있을 가능성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가를 거래량이 언제 줄어드는지 언제 고가에서 분봉상 차익실현 떨어지는지는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과거의 주요한 변곡점이었던 7,700원 구간이 시청자님의 평당가시인데 공교롭게도 이 종목이 과거에 7,700원 차익실현 7,700원 차익실현 7,700원 차익실현 7,700원을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왔지만 이탈하면서 그 4,000원까지의 낙폭을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구간이 바로 7,7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단가가 우리 데이터 솔루션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과거에 차익실현이 떨어졌었던 변곡점이기 때문에 본전이 온다면 저는 반 이상 비중 5% 미만으로 남기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리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저는 전고가 8,000원, 9,000원대까지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밑으로의 지지선은 5,500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1차 평당가, 2차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